안녕하세요. 슥소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비오는 효과를 넣고 여기에 비오는 사운드, 레인 사운드 이펙트까지 비오는 효과음까지 넣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비오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키네마스터 앱을 사용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만드는 데 채식화된 가장 뛰어난 앱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다음에는 화면 비율은 16대고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사슬을 내려가는 거죠. 사진 배치해서 자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사진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진 길이는 저는 5초로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면 전환은 여기 장면 전환은 1.5초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측 상단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타납니다. 제 상단에 보세요.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타났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폴더로 가서 사진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툭툭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와집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자 닫았어요. 그러면 다시 제일 앞으로 타임라인에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이 일단 한번 시켜볼게요. 프레이 하니까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움직이는데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 사슴 나오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걸 꽂히려면요. 움직임을 꽂히려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제일 위에 보시면 펜앤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콘이 펜앤줌입니다. 여기에서 펜앤줌은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 위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겠어요. 그 다음에 끝 위치를 수정을 하겠어요. 제가. 끝 위치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다리가 화면에 보세요. 잘렸죠. 그래서 모니터에서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을 두 개 불려서 좀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V자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소녀가 다리가 잘리잖아요. 보세요. 요건 좀 수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처음 시작 위치는 제가 마음에 드는데 끝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끝 위치를 아까처럼 터치합니다. 끝 위치 보세요. 화면에서 사람의 모니터에서 화면이 잘려버렸죠. 이게. 이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V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은 조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비오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겠죠. 비오는 효과를 사람들이 키네마스를 사용하면서 비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에 터치합니다. A를 터치해서 터치해서 보면은 미디어로 가보겠어요. 미디어에 미디어에 툭 터치해서 여기 보면은 미디어에서 비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 위에 우측 상단이 기어집 있죠. SS도어죠. 이게 SS도어죠. 상점으로 갑니다. 상점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비오는 효과가 어디 있냐면 특수효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 내리는 빗방울이 있어요. 이게 그 아래로 쭉 가면요. 여기 보시면은 비 내리는 날이 있고 비 내리는 날 원이 있고 비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화면이 다 금기 때문에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 있죠. 이것은 크로마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여기 있는 비디오에 있는 비 내리는 효과는 사용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제가 다시 보겠어요. 여기 다 꼈어요. 비 내리는 효과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가지 말고 미디어를 가지 말고 여기서 미디어를 하지 말고 스티커로 가세요. 스티커를 가서 여기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오후라는 게 있죠. 이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했어요. 다운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비 내리는 오후를 터치하기 보겠습니다. 일단 터치하면 여기에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니까 비 오는 효과가 나죠. 세 번째 거 이건 아니죠. 화면을 보세요. 네 번째도 아니죠. 두 번째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어디에서 다운 받느냐 하면 비 내리는 오후라는 이 스티커는 어디에서 다운 받느냐 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어 기하집을 갑니다. SS 스토어 갑니다. SS 스토어 가서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아래로 여기 지금 현재 스티커가 스티커로 들어왔죠. 여기에서 특수효과라고 있어요. 특수효과 특수효과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아 여기에 있네요. 비 내리는 오후 이걸 터치해서 다운 받습니다. 이걸 제가 터치해 볼게요. 제 경우에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이 떠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라고 되겠죠. 이걸 터치해서 다운 받으면 비 내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 내리는 것을 직선으로 내리게 한다던가 사선으로 내리게 한다던가 그런 변화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X 눌려서 탔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비가 직선으로 내리죠. 직선으로 현재 내리는 것을 하고 한 다음에 다음에 사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가 내린다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리게 하는 방법 그리고 비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을 한 다음에 타이밍라인에서 비 내리는 오우라는 스티커 있죠. 이것을 늘려줍니다. 길이만큼 영상이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지금 비가 비를 더 강하게 내리게 하는 방법과 다음 사선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릴 건데 비를 우선 강하게 빗줄기가 강하게 할기 위해서는 타이밍라인에 이 비어오는 스티커 선택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3점이 있습니다. 뷰복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세요.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비 내리는 오우가 두 개가 생깁죠.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요. 약간 하나를 한쪽을 약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비가 겹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프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프레이 하면 다시요. 프레이 해보겠어요. 프레이 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강한 빗줄기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내리잖아요. 이것을 사선으로 내리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선을 내리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비가 오는 효과함까지 넣어보겠어요. 효과함 넣는 방법까지 사선을 내리게 하려면 일단 하나는 타임라인에서 비 내리는 오우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3통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타임라인에서 비오는 이것을 스티커를 선택된 상태에서 모니터해서 보세요. 모니터해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 여기 보면 이러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조절점이 있어요.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비틉니다. 사선으로 그럼 비가 사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을 크게 좀 늘려줍니다. 늘려서 화면에 맞게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화면에 더 맞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서 프레이란 해볼게요. 프레이란 사선으로 내리죠. 이렇게 자기 원하는 사선으로 내리는데 이것도 역시 좀 강화시키겠어요. 강화시키려면 역시 아까처럼 선택된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3점 뷰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사를 터치하면 되겠죠. 복사를 터치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타임라인에서 지금 타임라인에서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약간 빛나게 위에 것 같은 조금 간격을 둬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이를 하면 비가 이렇게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효과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효과음을 지금부터 비 내리는 효과음을 지금부터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과음은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오디오를 터치해서 효과음을 넣기 위해서는 이 효과음 여기 있죠. 효과음 여기 있죠. 이 효과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보면 비오는 효과음이 다운받은 게 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기어집 스토 가게 SS도를 터치합니다. SS도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효과음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쪽 이렇게 가면요. 아래쪽이 아니고 앰비언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앰비언스 제일 위에 기본의 앰비언스 있죠. 여기에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바람소리 나오고 차소리 나오고 비오는 소리가 비잔잔함 여기 있네요. 하나 여기 비잔잔함이 있고 비와 새소리가 비와 새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있고 비잔잔함이 있네요. 저는 새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비잔잔함 이것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다운로드란 단어를 글자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 해보겠어요. 빗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프레이 합니다. 자 이런 소리네요. 그래서 비잔잔함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계절에도 보면 계절인가 뭐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일단 이것만 하겠어요. 비잔잔함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닫으면 여기에 효과함에 비잔잔함이라고 여기 와있죠. 비잔잔함이라고 와있죠. 그래서 이것을 비잔잔함을 터치해서 비잔잔함을 터치하면 이 속에 비가 두가지가 있어요. Rain for Relax 1이 있고 Rain for Relax 2가 있어요. 1과 2가 있어요. 이걸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첫번째 소리로 첫번째는 이런 소리고 두번째는 새소리가 나죠. 첫번째 다시 볼게요. 새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번째 Relax for Even Rain for Relax 이거 두번째 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러니까 여기 타임라인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시켜볼게요. 화면을 크게 해서 이 플레이 하는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제가 길게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비의 길이가 비의 비스토리 길이는 충분하네요. 제가 길게 누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도 들어가고 화면에 비 화면도 나오고 외인 뛰어낸 효과까지 들어가서 멋지게 유연이 되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이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대상도는 일반지로 1080 FHD 1080p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 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는 여기 현재 중간 이상 낮음과 높음이 있죠. 이렇게 하고서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 저장을 투치하면 됩니다. 저장을 투치하면 영상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출력을 스톱했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화면에 비오는 효과 수직으로 내리게 한다든가 사선으로 내리게 한다든가 다음에 비오는 효과물 넣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